양양군이 중국 관광객의 양양공항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규제 혁신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습니다. 양양군은 플라이 강원의 안정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재 양양공항에서 동남아 3개 국가에만 허용 중인 무사증 입국을 중국까지 확대하고 기간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동남아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가 취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양양공항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입국 편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